SBS MCG 센트 듀 아티스트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신인상이라는 거네요 스리얼 사회가 받았습니다 SBS MCG에서 정민이 형 호감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정말 감동스럽고요 모두 팬 여러분이 주신 사항이라서 더 뜻깊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우 이거 계속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좋네요 그쵸? 아싸 어 섬차곡 남았어 아 예 하하하 다들 가볼까요 이제 신인상으로 시작해서 와 draw 나 지금 하하하하 나 지금 하하하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